네, 협치와 개혁 선택하려면 저는 개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말은 저희가 선택할 대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은 의회 정치에서는 국회판,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회에서의 연합에 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국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운영하려면 연방제 하에 다수의 정당이 연정협의를 할 때처럼 분명한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해서 국회를 운영할 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정책, 무엇에 대해서 어디까지 함께하겠다. 또 당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협치 계약서가 있어야 협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상임위원장 나눠가지자, 또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눠갖고 나니까 그다음에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 나눠가진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를테면 발목 잡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협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왕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에서 잘못 나간 이야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절대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박완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협치와 개혁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국민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게 개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제사회의 오순을 개혁하라고 한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고요. 우리 21대의 목표도 그런 개혁, 민생개혁, 권력개혁 이런데요. 협치는 방법입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존재의 이유는 사회를 그렇게 바꿔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가 목표고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협치를 해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가 나눠먹는 나라고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정당이 차지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한두 번, 이번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국회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국민의 목소리가 완전하게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득표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사위원장은 절대로 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 이 압도적 180석을 준 거는 안정적으로 개혁하라고 준 자리인데 만약에 이 자리가 공석이 되면 다시 뽑게 되는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쪽은 분명히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우리끼리 들어가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이게 과연 민주당이 야당은 뭐라고 하겠어. 봐라. 반성하지 않는 거 아니냐. 오만하다. 이게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꼭 법사위원장 목림은 자리가 아니라면 그건 우리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를 하자. 일하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